또 샀나? 너 그것도 다 먹었어. 아! 뭐? 진짜. 물에 빠질 때 진짜. 천천히 먹어야지. 먹자 제일 힘들어. 나 진짜 제일 힘들어. 신대 여기서 말한 만남. 코멘티 킬링 여행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 되셨길 바랍니다. 오늘. 신대 먹는데 씨. 토마토가 어디에? 잘 돼 빠졌지. 석가들. 어. 내가 먹을라고. 음. 음! 콩나물 나오자 왜왜왜왜 콩나물 없잖아 엄마 콩나물 있어? 콩나물 있어? 콩나물 있는데? 라면뿐에서? 어떻게 알았어? 콩나물 있어? 콩나물 할 때 음악이 맛있어? 저거 콩나물 엄청 매울걸? 손가락 매워 맵만 먹는게 매워 매워! 제일 잘 알잖아 쑥쑥하게 먹어야지 진영고추 넣고 베트남고추 고근도 너무 잘 안돼요 근데 고근도수가 진실장벽이 높다고 이런 뜻이니까 다 간 거 같아 뭐야 뭐야 너 나와 나는 싫거든 그래서 어떻게 쇼핑하는지 알려줄게 아 힘든다 개인 좀 써야지 개인 좀 써야지 근데 개인 좀 써야지 개인 좀 써? 여기인가? 초청 declassion 친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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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사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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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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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냐 역시 진뽑밥이야 역시 진뽑밥이야 진뽑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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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뽑밥